뒤결핍의 빈도 뒤결핍에 관한 통계로 보면 깜짝 놀랄 만하다 여러분 놀라기에는 공포를 조작할 거든 없다 사실 전할 뿐이다 뒤결핍은 거의 유행병에 가까울 정도로 그리고 현재 또는 장기간을 걸쳐서 건강성에 영향을 미친다 놀라 만큼 환자가 많지만 뒤결핍은 손쉽게 교정된다 아이들의 비타민결핍은 아이들의 집안에 보내는 시간과 점점 증가했고 앞으로도 실내활동이 참 늘어날 추세다 그리고 차단용 옷이나 자유성 차단제를 사용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결핍을 증가하는 데 기여한다 미국 메인메소처 실수조사에 아프리카계 또는 휴스페인 52% 또 백연소녀 48%가 비타민D 결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적을 대상으로 겨울철에 15, 49세의 여성 42%가 결핍이었다 농도 이하 20NG 이하 이 수준은 콜리나 증발생이 우려되는 정도에 해당한다 보수전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에서 매년 24%의 소녀들이 비타민D 혈증 농도가 15NG 이하였다 14%의 8NG였다 유럽 아이들은 비타민이 별도로 강화된 식품이 거의 없어서 T결핍 위험이 더 높았다 저 위도 지방으로 햇빛이 풍부한 인도 터키 레바논에서도 30에서 50% 아이들이 T결핍이었다 특히 모유 수요 중인 요한은 T결핍 위험이 더 높았다 본래 모유는 1L의 20단이 미만의 비타민D가 함유되어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이의 어머니는 최소 30MG 이상의 비타민D 혈증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 모유를 수위받는 아이가 충분한 양의 T를 섭취하기는 불가능하다 모유 수위를 하는 여성은 어머니의 비타민D 혈증 농도가 40MG 이상이 적당하다 따라서 소유 여성이 T결핍 상태고 별도로 D를 충분히 보충하지 않으면 그 모유를 섭취한 아이도 결핍된다 하지만 경고 비타민D 보충제가 유아에게 안전하지만 여전히 많은 소유 여성들이 보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 아이들은 20MG 이하의 비타민D 결핍 상태가 되며 고르병이 생길 위험이 높아진다 모유를 수위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관련이 있다 임상부의 비타민D 결핍은 임상부에 대한 연구에서 D400IU를 섭취해도 73%가 심각한 비타민D 결핍의 노출 80%가 심각 임신 중에서 D400IU가 포함된 비타민D를 복용하고 또한 강화 우유를 마시고 있는데도 농도는 10에서 15MG로 낮았다 비타민D 혈중농도에 비해서 모유로 분비가 된다 매일 400IU 이상의 D를 복용하더라도 모유 소유 중인 아이의 비타민D의 혈중농도를 높이지 못한다 그러나 하루 4000IU 비타민D를 복용하면 아이의 혈중농도를 30MG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 뉴욕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69%의 유아와 그 어머니가 비타민D 결핍인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 임신 중기에 비타민D 혈중농도와 적절한 임상부는 11편에서 불과했다 소유 중인 여성은 모유를 통해서 아이에게 비타민D를 전해주기 때문에 D의 전해량이 더욱 감소한다 비만과 비타민D 결핍은 비타민D는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지방세포의 흡수됨에 저장된다 비만한 사람은 D가 흡수될 지방세포가 많다 따라서 음식이나 보증제로 일광력으로 생성되던 많은 양이 지방세포에 흡수되어서 신장이나 위장관내에서 필요한 D의 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며 결과적으로 뼈를 튼튼하게 해줄 감시험 흡수가 줄어든다 2008 여름에 북위 57도에 살고 있는 D의 농도가 가장 높아서 23NG였다 봄에는 평균 19으로 낮아졌고 연구자들은 D의 농도 저하가 뼈가 약해지는 것과 비만과 관계있는 것을 보았으며 여성의 비타민D 혈중 농도가 가장 낮은 것을 발견했다 마이클 홀릭 박사는 D의 결핍성 고리나증 비만의 관계를 밝혔다 D의 결핍성은 권력 저하와 권력 통증을 경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통증과 권력 저하로 운동을 더 적게 하고 결과적으로 비만이 더 심해진다 아직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홀릭 박사는 희망 환자의 D 결핍을 치료하면 고기나증에 의한 통증을 완화시켜 육체활동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과 비타민D 결핍은 65세 이상의 미국 노인 인구의 절반 이상의 비타민D 결핍으로 골절의 위험에 놓여 있다 특히 몸이 불편해서 실려야만 있는 노인의 경우에 햇볕을 충분히 쏘이지 못해서 D의 결핍의 위험이 더 높다 60세 이상의 인구의 30%는 적도 부근처럼 저위도 지방에 살고 있다 해도 겨울철에는 D의 혈증 농도가 30엔지 이하로 떨어진다 고위도 지방에 사는 노인의 26%는 여름철에도 혈증 비타민D의 농도가 30엔지 이하였다 노인들은 햇볕을 쪼이더라도 신체 대사 능력이 저하되어서 D의 능력도 떨어지며 피부의 D 전구체도 적다 노인들은 충분한 양의 비타민D의 합성을 위해서는 자외선 B가 젊은 사람들에게 400가량 필요하다 그러나 노인들은 햇볕에 노출되는 것을 더 끌어오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도 햇볕에 노출될 기회가 적기 때문에 D 생성이 줄어든다 노인에게서 D가 부족해지면 골다공증을 일으키고 악화시킨다 골절이 200만건이었고 25년에는 300만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노인의 혈증 D 농도가 30엔지 이하로 낮아지면 골절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다 고령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부모놈들이 낙상으로 다치시거나 부러질까 하는 이가 많다 야위를 먹으면서 근육의 크기도 잡아주고 권력도 약해지면서 넘어질 위험은 증가한다 65세까지는 매년 3명 중에 1명이 넘어지고 80세에서는 매해 2명 중 1명이 낙상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매상으로 이어지고 매상의 약절반은 골절이다 노인의 권력도 비타민 D 농도 저하에 영향을 받는다 연구자들은 근육에 존재하는 D의 수용체를 발견했다 그리고 D가 30엔지 이하로 감수하면 하재의 권력저하와 관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이 이어지는 것으로 공부를 살펴보자 권력저하 D결핍에 우려가 있는 그 밖의 사람들은 D는 지형성 즉 기름에 녹아있는 비타민이다 지방 흡수에 장애 있는 사람은 D도 결핍 될 가능성이 높다 크롬병이나 낭보송성유증 환자는 지형성의 비타민 D를 흡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미장 절제 후 접속 수술을 받은 환자도 지방 흡수에 장애가 있어서 D 흡수도 제한적일 수 있다 간이나 신장 기능이 극도로 저하된 간 부전이나 신부전 환자면 비타민 D의 대사 과정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D결핍률을 보고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요약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D결핍에 위험이 되어있는 것이 확실하다 오스턴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이 우유를 마시고 연도를 먹고 종합 비타민을 복용해도 약 32%가 D가 부족했다 나는 지난 25년간 통합의학을 연구한 의사였지만은 나 자신이 성인병, 고류병에 걸렸음을 알고 놀랐다 나의 경우로 보면 누구라도 비타민 D결핍에 빠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비타민 D결핍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다면 다음 장에서는 살펴보도록 하자 D결핍과 질병 지난 30년 의사를 활동하면서 D보다 더 언론을 주목하던 것은 본 적이 없다 혹자는 D가 너무 부풀려졌다고 평가한다 부풀려졌다고 하면 비타민 D에 대한 속의 근처 중 일부가 거짓이고 조작되는 뜻이다 그래서 나는 비타민 D에 대한 과정 없이 과학적 연구에서 확인된 내용을 확실히 전하고자 한다 2008년 6월 10일 저로 다음 주에 햇빛은 자연의 질병 추진이라는 제목 기사가 실리였다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소아가 선증기에서는 암, 심장질환, 당뇨병이 사망 원인의 60에서 70% 차지하고 있다 D와 질병에 관한 연관성을 살피는 시작이 바로 사망률의 차이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전문가들은 비타민 D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낮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D 복용으로 수명이 7%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심각한 질병을 고생한 사람들은 D결핍 상태이거나 D결핍을 경험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아동이 발생하는 자폐증, 전식, 소아, 당뇨, 직사강성, 자유성, 유해성 때문에 햇빛을 비교한다는 캠페인이 있은 뒤 급증하고 있다 잠복기가 긴 결핍성 질환은 과도전화증, 구호류병 이외의 D결핍과 관련된 모든 질병은 이른바 우여계에서 잠복기가 긴 결핍성 질환이라고 불리는 것들이다 2003년 혜은이 박사는 잠복기가 긴 결핍성 질환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가비했다 이 때문에 D의 경우는 잠복기가 짧은 질환은 구호류병이 되어져 그리고 C의 경우는 결핍성을 꼽을 수 있다 짧은 잠복기는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과류나증이나 고류병 같은 질병이나 근골격대 통증 등의 증상처럼 영양소가 부족해지면서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긴 잠복기는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소년이 걸리는 질환도 일컫는다 현대사를 괴롭히고 있는 3대 만성 질환은 암, 심장, 중조신경을 꼽는다 혜은이 박사는 이 형은 근장 섭신형의 대부분이 잠복기가 짧은 질병의 예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저장한다 당시에는 잠복기가 짧은 질병의 예방에 충분한 양의 영양분을 섭취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계적인 질병 예방을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신체 기능이 필요한 영양분의 양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몇몇 영양소가 섭취가 장기간에 걸쳐서 부족절할 경우에 저의 만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음이 밝혀졌다 장기간에 잠복기를 갖는 결필성 질환이 단기간에 발생하는 질병을 일으키는 생화학적인 기준과 동일하게 발병하는 경우가 또 있다 그러나 매장의 뒤 결필성과 연관된 질환의 대부분은 임상적으로 진단에 될 때까지 수년이 걸린 것을 보아 생화학적인 기준이 관여하는 것을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잠복기가 긴 질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영양분의 양은 단기간에 발병하는 질병의 예방에 필요한 양보다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골저나 증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섭취해야 하는 비타민 D의 양보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섭취하는 양이 더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잠복기가 짧은 질병의 예방을 목표로 하는 건장 섭취량은 잠복기가 긴 질환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 햇빛, 영양, 건강에서 논문에서 유방암의 20%가 D결핍에 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D결핍, D결핍을 논하지 않고서는 질병 상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다 1형 당뇨병의 80%가 줄어들 것이다 1형 당뇨병 그리고 복합적인 악성 정량의 75%가 감소하고 개정암과 유방암도 비슷한 정도로 줄어들 것이며 난사암도 25% 줄어들 것이다 세계적으로 만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줄어들 것이다 음 그렇게 했네요